철마산 정상입니다. 해창공원에서 4.4km를 우중산행을 했습니다. 소녀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료되니 이제 먹구름이 서쪽으로 올라가면서 다른 푸른 하늘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천마산 등산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천마산 정상까지가 7km, 온암저수지 4.4km, 죽음산정은 8.2km, 네마산 2.2km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천마산에서 항상 멀리 바라다보이는 산이었는데 첨으로 올라왔습니다. 천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천마산에서 또ira 빗발 천마산에서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우중산행을 했는데요. 하늘이 개네요 천마산에서 폭파해 보았습니다.